소설 들려주는 여자 소들려의 감성 오디오북 안녕하세요 소들려입니다 들려드릴 작품은 만장입니다 잠꼬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삶의 풍파를 겪은 후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고 호련이 사라집니다 청년이 된 아들이 여인을 찾아 나섭니다 주변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여인의 존재를 알아갑니다 만장 윤형수 외할머니 네가 은자 아들 자훈이로구나 이 외할미가 너를 안고 업고 놀이터에서 그네를 태운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헌헌 장부가 되었구나 이렇게 헌칠한 아들이 찾아왔는데 네 어미는 어디로 가버렸단 말이냐 그래도 네 어미 원망은 마라 어미가 죽은 줄 알고 이제껏 산 너도 힘들었겠지만 자식이 살아있는 줄 알면서 찾아가지 못하는 네 어미 가슴은 온통 숙검댕이었다 너를 미국으로 떼어보내고 미움도 넘기지 못하는 네 어미를 보면서 나랑 네 이모도 며칠을 울었다 그놈의 잠꼬대가 뭐라고 네 어미 은자는 어려서부터 선녀 같았다 얼굴 색은 뽀얗고 입술은 빨갛고 무엇보다 마음씨가 비단결이었지 은자가 열 살쯤 되었을 땐가 보다 네 이모인 은미가 투덜거리더라 언니가 한밤중에 자꾸 말을 거는 바람에 피곤해 죽겠다고 학교 숙제를 못해 선생님의 매를 들었다고도 하고 언니 친구 애쓰기가 눈을 흘긴다고도 하고 분이 아줌마가 도망가서 엄마가 운다는 말도 했어 분이 아줌마가 도망을 가? 내가 한참 웃었다 분이네는 나와 함께 분식집을 하는 여편내였어 간이고 창자고 다 빼어줄 정도로 믿음직한 친구였지 내가 안 해본 장사가 없고 안 해본 고생이 없다 은자년 다섯 살 흔미년 세 살 적에 남편 잃고 두 딸년들 키우느라 울기도 많이 울었다 그때 내 옆에 있었던 옆엔내가 분이네다 남편한테 매를 맞다 맞다 뛰쳐나와서 어떻게든 돈 벌어 잘 먹고 잘 살자고 둘이서 맹세도 할 만큼 했다 열흘쯤 지났을까 분이네가 전화 연락을 받더니 허둥지둥 가게를 나서도구나 친정아버지가 위독하다는 거야 그때 눈치챘어야 하는 건데 주먹 휘두르는 남편한테 잡힐까 봐 분이네는 친정과도 연락을 끊고 살았거든 이틀 아니면 사흘 길어봤자 나으리라고 하기에 그런 줄로만 알았지 식탁 여덟 개 주방까지 합쳐봐야 다섯 평 남짓한 가게였지만 점심 저녁 장사에 방과 후에는 아이들까지 쏟아져 꽤 쏠쏠한 장사였다 둘이서도 종종 걸음치던 일을 혼자 하려니 오죽하겠니 은자랑 은미가 거든답시고 음식을 업고 그릇을 깨뜨리고 분이네는 소식이 없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없었다 그러고도 나는 설마했다 한 달 후 가게를 새로 인수할 사람이 집주인과 함께 들어설 때까지도 난 분이네가 일을 저질렀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가게에 드나들던 가전제품 월부 장사와 눈이 맞은 거였어 팔도를 헤매는 뜨내기 장사를 따라 나섰으니 연놈을 어디 가서 찾는단 말이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똘망똘망한 딸년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누워만 있을 수도 없고 떡볶이 포장마차를 차려 이리저리 경찰에 쫓기면서도 은자의 잠꼬대는 까맣게 입고 있었다 어느 날인가 은위가 또 아침 밥상에서 입을 열더라 외삼촌이 찻길에 누웠대 어젯밤에 언니가 그랬어 육교 밑에서 하얀 책 자가용이 치었는데 아무래도 틀렸대 난 은자의 머리를 쥐어 박았다 은자가 뚝뚝 눈물을 지었다 올케의 전화를 받은 때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다 오빠가 위독하다고 곤두박질하여 병원으로 달려갔다 내 오빠는 약국을 했다 약사 모임에 가서 오랜만에 술을 마시고는 조금 둘러가는 육교에 오르지 않고 그대로 찻길에 들어섰던 모양이더라 언덕에서 내려오던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오빠를 들이받은 것이었다 병원에서 이틀 동안 별짓을 다 해보았지만 머리를 다친 오빠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오빠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데 은미가 달싹거렸다 우리는 외삼촌이 죽을 줄 알고 있었어요 외삼촌이 차에 치인 걸 언니가 봤거든요 은미의 당돌한 말을 주어 담네라 난 진땀을 흘렸다 집에 돌아온 나는 딸년들을 야단치지 않았다 대신 베개와 이불을 들고 애들 방으로 건너갔지 세 모녀가 한 방에서 자기 시작했다 은자의 잠꼬대가 어쩌면 저 세상에 먼저 간 남편의 도움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어린애가 앞날을 마칠 수 있단 말이냐 처음엔 재미있었다 도도하게 짝이 없는 옆집 여자가 실제로는 시앗을 보아 가슴이 썩어든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옆집 여자를 후하게 봐줄 마음도 생겼다 괘씸하기 짝이 없는 분인애가 월부 장사에게 돈을 다 털리고 오갈 데 없는 신세 되어 여관집 식무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가슴의 응어리가 한결 식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더 들을 수가 없었어 하루도 아니고 매일 밤을 어떻게 셀 수 있단 말이냐 앞날은 알아서 뭐하니 점이고 해몽이고 마치면 그때나 신기할 뿐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잠꼬대도 있었다 아이가 없어 고민하던 친정 척하 며느리에게 태기가 있다든가 은자 아빠가 죽기 전에 가입했던 보험이 끝나 공돈이 생긴다든가 그것도 먼저 알면 뭐한다니 기쁘면 기쁜대로 슬프면 슬픈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인걸 무엇보다 은자가 내 딸같지 않은 게 싫었다 잠꼬대를 할 때면 목소리도 날카로워지고 말투도 이기죽거리는 것이 은자의 몸속에 딴 아이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난 은자를 혼자 자게 했다 입에다 마스크를 씌워보기도 하고 권투선수들이 운동 때 이용한다는 입마개를 어렵사리 구해 몰고 자기도 했다 그걸로 끝났어 그 후로는 아무 문제 없었어 2년째지만 대학도 졸업하고 부잣집 도령인 니 아비랑 만나 결혼도 하고 맞사위가 착하고 묻어나다 고마워했는데 사람 앞일은 모르겠더구나 부부간의 일이니 속사정은 몰라도 어떻게 자식까지 둔 사람들이 갈라설 수가 있니 아이 마음고생에 어미 못할 짓에 그게 사람의 도리로 할 짓이냐 그러나 저러나 이 복없는 년은 어디로 갔단 말이냐 꿈에도 못 잊는 자식이 어미를 찾아왔는데 어디 가서 전화 한 통 없단 말이냐 동거인 아 안방 형님 아드님이시구나 연락받고 오셨죠 아니에요 안방 형님이 10월 들어 아드님이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가셨거든요 이 집을 아드님 명의로 바꾼 건 벌써 몇 년 되었죠 금방 집을 팔 건 아니죠 우리야 이대로 살게 해주시면 제일 좋죠 잠꼬대라니 처음 듣는 소린데요 같이 살기야 했죠 벌써 8년째네요 형님이야 안방에서 혼자 주무시고 저와 우리 아들 준희는 우리 방에서 자고 중동 현장에 있는 우리 남편이야 1년 가야 그저 며칠 집에 머무는 걸요 형님한테 신세만 지고 살았죠 형님하고야 이 연립주택에 이사오면서 알게 되었어요 보다시피 현관문을 마주보는 201호, 202호 이웃이 되었거든요 제가 늦게까지 할인 매장 계산대 일을 맡다 보니 유치원에 다니는 우리 준희가 툭하면 형님 집에 둔화들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집안 형편을 서로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형님이 아이디어를 내놓으셨죠 식구도 단출하고 서로 신경 거슬릴 일도 없으니 한 집에 합쳐 살면서 다른 한 집을 비워 월세를 넣으면 어떨까 형님은 내내 한복자수를 놓느라 집을 지키고 계시잖아요 전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집을 비우고 환상이었어요 월세 수입이 짭짤하니 둘 다 돈 벌어 좋고 저는 일을 나가도 아이 걱정을 하지 않으니 그 이상 좋은 일이 없고 형님도 외롭지 않아 좋다고 하셨어요 형님이 우리 준희를 귀여워하셨거든요 중동에 있는 우리 남편은 제가 서울에서 딴맛 먹지 않을까 신경이 쓰이던 참에 믿음직한 형님과 같이 산다고 하니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잠꼬대는 글쎄 들은 적이 없네요 어쩌다 준희가 안방에서 잠이 들어도 형님은 꼭 준희를 방에서 내놓으셨어요 숨이 턱턱 막히는 열대야에 준희랑 제가 맨마루에서 널브러져 자도 형님은 굳이 잠이 안 온다며 안방 문을 잠그셨어요 그런 면을 우리 남편은 너무 좋아했어요 여자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기 몸을 간수할 줄 알아야 한다나 오른손이 그렇게 불편한데도 솜씨가 기막히셔요 한복집에서도 형님 물건은 특별히 돈을 더 쳐준다니까요 색깔 맞추는 것 하며 꼼꼼한 바느질 하며 물건만 나왔다 하면 강남의 비싼 한복집에서 전량 가져가요 오늘 아침에도 안방 형님 찾는 전화가 온걸요 라디오는 별로 듣지 않으시고요 문과 위에 녹음기는 글쎄요 옛날에는 조금 만지시는 것 같던데 꼭두새벽이면 어느새 말끔히 목욕하시고 옷도 차려입으시고요 옷 매무새고 집안 살림이고 흐트러지는 법이 없어요 비올 것 같아 우산 가지고 가 조용히 말씀하시면 마치 하늘이 형님 말씀을 듣듯 그날 비가 내려요 준희 엄마 오늘 신경 좀 쓰이겠네 말씀하시면 계산대에서 꼭 골치 아픈 일이 터져요 글쎄 어딜 가시겠다고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주로 가는 곳이 죄송해요 생각해보니 형님에 대해 아는 게 없네요 미국에 아드님이 계시다는 것밖에 아참 그러고 보니 잠꼬대 이야기를 한 적은 있네요 몇 년 전 여름인가 봐요 준희가 모기에 물려 툴툴거렸어요 모기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 선생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딘가에 꼭 쓰일 때가 있어서 있는 거라는데 모기는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어 치사하게 사람 피나 빨아먹고 그러게 말이다 잠꼬대도 그렇단다 사람 몸에 달린 작은 부분도 사람에게 꼭 필요해서 있는 것이고 눈 깜박임 한 번 하품 한 번 사람의 행동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동작이라는데 잠꼬대는 대체 어디에 필요한 건지 자유인 반갑네 한때 정신과 의사로서 정은자 씨를 상담했었지 부다시피 난 의사 노릇을 그만두었어 하루 종일 낚시를 하고 이리저리 산도 오르내리고 때로는 여행도 가지 정은자 씨의 잠꼬대라 생각나고 말고 큰 배가 침몰하기 전에는 말이야 그 배에 있던 쥐들이 먼저 무트로 도망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네 건물이 폭파된다든가 지진이나 해율로 인명피해가 큰 사고들을 보면 평소 사고 현장에 있어야 할 인원 중 60-70%만 희생된다는 사실이 통계 수치로 입증되고 있네 다시 말해 30-40%의 사람들이 무언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하고 위험한 느낌 때문에 사고 현장을 벗어난다는 거야 정은자 씨의 잠꼬대가 미래를 예견한다는 점에서 무의식의 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난 무척 흥미로웠어 인간의 두뇌 기능 중 무의식이 95%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자네도 알걸세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도 자신의 무의식을 관찰해서 미래를 내다본 사람이 꽤 있지 난 정은자 씨에게 최면 요법을 썼어 그 결과로 난 정은자 씨의 잠꼬대의 특징을 몇 가지 찾아내었지 먼저 정은자 씨는 예언을 하되 항상 눈으로 본다는 거야 앞뒤 인과관계가 생략된 그녀의 눈에 비친 어떤 장면 그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보지는 못해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코와 입을 볼 수는 없으니까 두 번째로 잠꼬대로 나타나는 정은자 씨의 성격은 착하거나 부드럽지 않아 도도하고 날카롭고 표독스럽기까지 착하고 순진한 그녀의 스트레스가 무의식 세계에서 표출되는 건지도 모르지 아니면 닦여지지 않은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렇게 날 것인지도 모르고 또 있어 정은자 씨의 잠꼬대가 노출될수록 그녀는 상처를 입어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뿐 정작 본인의 삶은 외면당하니까 이를테면 거울 효과지 거울 앞에 서면 누구나 거울에 비치는 자신을 훑어볼 뿐 거울 자체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거울에 비치는 자신을 보지 않고 거울을 거울이라는 사물로 봐주는 희귀한 인간이지 아쉽게도 정은자 씨의 잠꼬대를 악령의 장난으로 보는 것이 문제지만 정은자 씨의 예지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누구를 이용했는지 알겠나 나야 큼직하고 선명한 거울이 앞에 놓였는데 왜 내가 마다하겠어 먼저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렸을 때 어떤 버릇이 있었나를 물었지 최면 상태에서 은자 씨는 정확히 맞췄어요 손톱 발톱을 물어뜯는 나 학교에 들어서까지도 이부자리에 오줌을 싸서 황당해하는 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정은자 씨는 미래뿐 아니라 과거의 장면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 무의식 속에 그녀가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즐겁고 따뜻한 기억보다는 창피하고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을 들쳐내긴 하지만 다음으로 난 현재의 내 고민이 무엇인가를 물었어 이 부분은 사실 나도 잘 모르는 부분이었거든 은자 씨가 부부간의 문제를 꼽더군 아내를 보는 내 표정이 썩은 벌레 씹는 듯하다고 말했어 맞아 얘기를 듣고 보니 나의 최대의 고민거리는 아내였어 의사라는 직업 때문에 나랑 결혼한 아내는 내가 예상보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는 사실을 못 참아 있어 아이 앞에서도 아빠인 나를 모욕하기 일수고 부동산으로 졸부가 된 처가 식구들에게 돈 이외의 교양이나 상식적인 품위를 바란다는 게 우습기는 하지 하지만 처가에서 해 준 집이나 승용차 골프 회원권은 당신 딸이 다 사용할 뿐인데 왜 나를 사기꾼으로 모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아내와 헤어지고 싶었어 자식이 있으니 그럴 수 없었지 다시 병원을 찾은 정은자 씨에게 최면을 걸고 난 내 앞날에 대해 물었지 한가로이 낚시를 하네 지프를 타고 사막을 횡단하고 마누라와 마누라의 아들도 없이 혼자서 저렇게 좋을까 백수 주제에 혼자라거나 백수 따위의 낱말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마누라의 아들이라니 말이 돼 그런 거 있잖아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보니 아비와 혈액형이 달랐다는 식의 뻔한 드라마 곧바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지 아내와의 이온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어 잠꼬대 때문에 병원을 찾은 은자 씨에게 처방은커녕 오히려 이용만 했으니 나도 잘못했지 미안하네 하지만 나 같으면 어머니 걱정은 하지 않겠네 살던 집을 자네 명의로 해놓고 아들이 오기 전에 피했다면 자네 어머니는 이미 자신의 거울을 얻은 거야 거울이 있으면 어느 때고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지 멋져 자신의 무의식을 확실히 알 수 있다면 그것만큼 완벽한 삶이 어디 있겠나 자네 지금 어머니를 찾는다고 했나 아주 가까운 데에 계실 수도 있어 바로 거울 거울 뒤에 말이야 아니 참 거울 앞에 거울이 놓이면 어떻게 되나 이건 또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 이모 아빠가 돌아가셨구나 한때는 내게도 좋은 형부였는데 미국 여자와 재혼했다기에 그런대로 잘 사나 보다 했더니 이모라고 너에게 해준 일이 없구나 네 이모부 따라 이렇게 지방에 와 있으니 언니도 자주 보지 못했고 엄마 손의 상처가 기억나니 맞아 너를 키우면서 뜨거운 물에 대었지 네가 아장아장 걸을 때 싱크대 위에 물주전자를 끌어당겼는데 언니가 너를 다치지 않게 하려고 급히 잡다가 대신 손을 대었어 혼이 나간 언니는 네 몸을 살피느라 자기 손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지 찬물에 손만 식혔어도 그 정도는 되지 않았을 텐데 뜨거운 물이 튄 네 발등은 조금 불구스름하다가 나았지만 언니의 오른손 화상은 심각했어 세 번이나 엉덩이에서 피부를 떼어 이식했는데도 완전해지지 않았지 화상자국은 물론이고 엄지와 검지를 뺀 나머지 세 손가락이 들러붙어 잘 벌려지지가 않았지 그래서 수놓는 일을 시작했어 그 손으로도 바느질은 가능했으니까 네가 미안해할 건 없다 세상에 어느 어미가 자식의 화상을 입는데 자기 몸부터 돌보겠니 내가 답답해했지 남의 미래는 그렇게 잘 맞히면서 정작 자기 운수는 볼 줄 모르냐고 그래 네 엄마가 잠꼬대로 사람들의 미래를 내다본 것은 사실이야 네 엄마와 네 아빠가 결혼하게 된 것도 또 갈라서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잠꼬대 때문이었고 언니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갔어 대학에 다닐 때는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봉사활동도 빠지지 않았지 교회의 여름 캠프에 가서 언니가 그만 잠꼬대를 한 거야 난 박진규랑 결혼하게 될 거야 사실 언니는 동갑내기인 네 아빠와 친한 사이가 아니었어 네 아빠가 교회에 나온 지 한두 달도 채 되지 않은 데다 언니가 좋아하던 사람은 따로 있었거든 김희수라고 군대까지 다녀온 복학생이었어 우리 집에도 몇 번 온 적이 있지 그런데 어쩌다가 잠꼬대로는 네 아빠 이름을 불렀는지 언니 본인이 알 수 없지 잠꼬대를 기억한다면 이미 잠꼬대가 아니니까 주위에 여러 사람이 같이 들었던 모양이야 언니 친구이자 우리 집 근처에 살던 애숙 언니도 들었고 언니는 고민했지만 결국 네 아빠와의 결혼을 받아들였어 인간이란 동물은 원래 단순해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생각하기를 꺼리지 희수 오빠 역시 힘들어했지만 포기했어 희수 오빠의 집안이 가난했거든 결혼해봤자 언니의 고생이 뻔했으니까 네 아빠 박진규는 성품은 좋았어 밝고 솔직하고 친구들 좋아하고 귀가 얇은 것이 흠이었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지 2년 동안 세 번이나 직장을 바꿨던 것도 그 때문이었어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백화점으로 백화점에서 보험회사로 사람들이 무어라 말하면 그것에 휩쓸려 즉흥적으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곤 했지 주위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조리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후 형부는 집에서 빈둥대기 시작했어 모르는 사람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할 만큼 낯이 두껍지도 않은 데다 형부 소유의 재산이 있었던 것이 도리어 장애가 되었는지 모르지 네 할아버지가 미국으로 가시면서 집이고 재산이고 꽤 남겨주셨잖아 언니의 잠꼬대가 문제된 것은 형부가 무료하게 낮시간을 보내고 밤잠을 설치는 상황에서 일어났어 하루는 언니가 안색이 하얘져서 쫓아왔어 어떡하니 네 형부가 잠꼬대를 들었나봐 며칠 전에 보험회사의 부장이 지방으로 좌천된다고 내가 말했던 모양인데 형부가 오늘 그대로 일어났다며 너무 신기해 어떡하지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 사이에 제 삼자가 어떻게 끼어들겠니 이후로 형부는 언니의 잠꼬대에 모든 관심을 기울였어 자온이 너가 놀이터에서 넘어져 입술을 터뜨릴 것이라는 정보를 알아내어 미연에 방지했고 미국에 있는 네 친할머니가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떼어먹힌다는 정보를 알아내 돈을 지킬 수 있었어 하지만 잠꼬대를 듣는 것이 이익만 보장하는 건 아니었지 이익보다는 손해를 상황을 악화시키는데 기여한 잠꼬대도 꽤 많았어 가장 나빴던 건 형부가 직장을 그만두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어 형부는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 잠꼬대를 한 언니에게도 입을 다물었다가 회사를 그만둔 후 통보했을 뿐이지 언니는 자신의 잠꼬대가 너무 싫었어 그러나 거둘 수가 없었지 회사를 그만둔 형부는 퇴직금과 은행의 현금을 빼내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 형부는 언니가 싫다는데도 우격다짐으로 주식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가르쳤어 전체 주식시장이 오른다든가 내린다든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어느 주식이 어느 정도 올랐다가 어느 날 떨어진다는 시기에 세부적인 사항은 언니가 적어도 그 회사의 상호와 업종 따위를 알고 있어야 가능했거든 형부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었어 여동치는 주식시장에서 투자한 돈의 몇 배 되는 거금을 챙겼지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 웬만한 월급쟁이에 10년 봉급을 벌고도 형부는 언니의 잠꼬대에 집착했어 정보가 확실치 않아 돈을 잃을 때에는 언니에게 마구 화를 냈고 또 어떤 때에는 비굴할 정도로 언니의 비위를 맞추었지 언니가 진심으로 기분이 상한 날은 잠꼬대로 마구 욕을 하고 화를 낼 뿐 형부가 알고 싶은 정보를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형부가 딴 여자가 생긴 건 골프를 즐기면서부터 였어 골프장에서 만난 여자는 유부녀였지만 유부남인 형부에게야 나쁘지 않았지 가정을 깨뜨릴 생각은 둘 다 없었으니까 형부는 은밀히 이중생활을 즐겼어 언니도 물론 나도 몰랐지 머리가 잘 돌아가는 형부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중생활이 들키지 않을 수 있는지 잠자는 언니에게 물었던 거야 형부의 방종은 더욱 심해져 갔어 자신의 정부에게 무슨 선물을 주어야 기뻐할지 잠자는 아내에게 물었고 아내가 일러준 대로 비싼 보석을 꽃을 야한 속옷을 선물하며 정부와 활락을 즐겼어 형부의 이기죽거리는 표현을 빌자면 언니는 뚱뚱한 비둘기에서 뚱뚱한 거위가 되어갔어 밤새 자신도 모르게 몸에서 빠져나가는 무언가를 벌충이라도 하듯 언니는 먹을 것을 입에 달고 살았거든 그런 와중에도 언니는 형부를 믿었어 자신의 잠꼬대를 이용한다는 걸 알았지만 실상이 어떤 식인지는 몰랐으니까 형부의 외박이 찾아지자 언니가 나를 찾아왔어 네 형부가 무엇을 숨기는지 알아야겠어 얼른 자 내가 알아볼게 며칠 동안 친구네 농장에 다녀온다던 네 아빠는 그 여자와 함께 남태평양의 한 섬으로 가서 꿈같은 미러를 즐기고 있었어 여자의 마음에 들기 위해 바치는 선물들 여자의 귀에 속삭이는 야릇한 말과 행동들 난 언니에게 차마 다 밝히지 못했어 남자가 여자에게 미치면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건지 잠에서 깨어난 언니는 형부에게 다른 여자가 있음을 알고 몸을 떨었어 언니가 순수한 만큼 남편의 부정을 더욱 용납할 수 없었지 네 아빠는 반성의 기미가 없었어 그 여자와 계속 만나도 괜찮을지 잠자는 아내에게 수시로 묻지 않았던 것을 후회할 뿐이었어 뿐인가 네 아빠는 이미 속속들이 오염되어 있었어 또 다른 또 다른 여자를 사귀어도 괜찮을까 어떤 여자를 사귀어야 문제가 없을까 따위의 질문으로 잠자는 아내를 끝없이 괴롭혔어 언니는 남편에 대한 사랑뿐 아니라 미움과 증오 일말의 동정심까지 서서히 거두었어 그리고 이혼할 결심을 밝혔지 네 아빠는 물론 이혼할 생각이 없었어 하지만 며칠 만에 가방을 꾸렸지 한심한 놈 마누라 잠들기만 기다리는 불쌍한 놈 멀리 멀리 도망을 가는구나 하기야 그래야 단 며칠이라도 더 살겠지 그 자리에서 피토하고 고꾸라지는 일을 면하려면 불쌍한 놈 마누라도 자식도 거느릴 자격이 없는 놈 잠꼬대를 가장한 언니의 최종 선고였어 언니가 스물아홉 너는 고작 세 살 때였지 형부와 헤어진 후 언니는 정말 고생 많았어 너를 혼자 키우는 한편 정신병원에 다니며 치료도 받았어 자신의 잠꼬대로 자신의 무의식이 드러난다는 것을 언니는 못 견뎌 있어 그러던 어느 날부터 언니는 입을 다물었어 언어장해가 의심될 정도로 누구에게건 말을 아꼈지 니가 학교에 들어가 엄마의 잠꼬대에 대해 신경 쓸 아이가 되자 언니는 너를 친가가 있는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어 너를 보내고 얼마 되지 않아 언니는 니 외할머니와 내게도 작별을 고했지 나 역시 용서를 빌었어 언니가 믿고 의지한 가장 가까운 사람이면서 나 역시 언니 몰래 언니의 잠꼬대를 많이 이용했으니까 하늘이 무심한 듯해 니 아빠도 미국의 알코올 병동에서 외로이 죽어갔다 하고 니 엄마 역시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니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그런데 자훈아 요새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애숙언니 말이야 니 엄마의 결혼식에 대한 잠꼬대를 들었다는 동네 언니 그 언니의 남편이 희수 오빠라니 이게 말이 되니 며칠 전에 TV를 보는데 희수 오빠가 큰 회사의 사장이 되어 대통령으로부터 산업훈장을 받더라고 그 옆에 서 있는 부인이 애숙언니더라고 생각해보니 니 아빠 박진교도 또 그 사건이 있은 후 우리 집 주위를 서성이던 희수 오빠도 언니의 잠꼬대를 직접 듣지는 못했다고 말했거든 잠꼬대를 들은 사람이 애숙언니 혼자뿐이라면 과연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기억하기에 언니는 언니 스스로에 대한 예언은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 혹시 희수 오빠를 차지하기 위해 애숙언니가 꾸민 시나리오는 아니었을까 옛 친구 하마터면 했었는지 새벽 은자가 좋아 그 애만 보면 나도 모르게 행복해져 캠프의 여름밤은 길었어 11시가 지나도 일행들의 이야기판은 끝나지 않았지 유달리 잠이 많은 은자는 먼저 방으로 들어가고 그래 넌 그날 아무 잠꼬대도 하지 않았어 내가 알고 있었던 건 우리 엄마를 통해 들은 동네 소문뿐이었어 어렸을 때의 잠꼬대가 족집게 점쟁이처럼 꼭 맞았다는 소문 엄마 친구가 돈을 떼먹고 달아날 것도 맞췄고 외삼촌이 돌아가실 것도 미리 알았다는 허황한 소문들 질투심에 부글거리던 난 방 밖으로 나가 일행들이 모인 마당 평상에 다가갔어 희수 오빠가 평상 반대편에 앉아있는 것을 난 당연히 알고 있었지 은자 쟤 정말 큰일이야 모두들 내게 시선이 쏠렸지 왜들 그리 은자에게는 후한 점수를 주는지 얼굴만 예쁘장하면 침을 질질 흘리는 속물들 잠꼬대를 하잖아 족집게 무당처럼 앞날을 다 끼잖아 몰랐어? 우리 동네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신기했지 순진한 희수 오빠는 돌처럼 굳어 꼼짝하지 못하고 지금도 잠꼬대 하더라고 진규를 좋아한다나 박진규랑 결혼할 거래 박진규 너 좋겠다 남학생들이 왁자하게 웃어대었지 그 속에 끼어있던 박진규는 뭔지도 모르며 희희거리고 난 야멸차게 한마디 더 붙여줬지 어떻게 은자 좋아하는 남자애들이 한둘이 아닌데 모두 상사병나게 생겼네 다음날 아침 희수 오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 일이 있다며 일찌감치 서울로 올라간 후였지 아무 영문도 모르는 은자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희수 오빠를 찾아다녔고 그래 그날 은자는 아무 잠꼬대도 하지 않았어 그래 내가 희수 오빠와 결혼했어 그게 어때서 다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 아냐 허름한 연립주택에 안방에 앉아있는 너는 의외로 평온했어 화상을 입어 흉하게 들러붙은 그 손으로 한 땀 한 땀 힘들게 술을 놓으면서도 네 얼굴은 뽀얗고 해맑았지 도리어 나를 위로했지 마치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해와 달 불러초와 소나무들을 수놓으며 이들이 사는 곳에 내가 깃들어 있다는 생각을 해 바람도 심하게 불고 폭우도 쏟아지지만 봄모습은 잃지 않는 높은 산 아름다운 골짜기 이곳 어느 자락에는 사람들도 모여 살 거야 때로는 불처럼 화를 내고 사박스레 다른 이들을 헐뜯기도 하지만 새로운 해가 뜨면 어제의 모든 고난과 괴로움이 한낱 꿈이었음을 알고 서로 등을 토닥여주는 욕심 없는 사람들의 마을 웃겨 제가 사슴이야? 욕심 없는 사람들의 마을 좋아하시네 제까지께 사슴이 되든 산속으로 들어가 돌을 닦든 내가 무슨 상관이람 그 캠프에서의 잠꼬대는 진짜야 내가 입을 다물면 영원한 진실이고 말고 그런데 요새 왜 이리 술이 당길까 술을 마시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가 없으니 은자의 바느질거리를 아예 보지 말았어야 했나 봐 재수없는 계집애 겨우 잠이 드는가 하면 똑같은 꿈에 깜짝 놀라 깨고 색색의 만장들이 단풍 고운 산골짜기로 접어대는 꿈 사슴과 거북이가 길가 언덕 위에서 물끄러미 내려다보는 꿈 기타 여러분 뭘 그렇게 두리번거려요 운전기사가 묻는다 매점 주인은 화장실로 꺾어드는 복도를 몇 번이고 돌아본다 조금 전에 자네가 안내에 올라간 젊은이 말이야 누구야 사장님 아는 분의 아들이에요 왜요 기사는 매점 앞에 조그만 온장고에서 커피 깡통을 꺼낸다 매점 쪽문을 열고 들어가 주인 옆에 앉는다 주인이 외상장부를 펼친다 그 젊은이 혹시 누구랑 같이 왔어 아니요 혼자예요 아저씨도 봤잖아요 그 뒤에 어떤 아줌마가 따라 들어왔거든 그 아줌마를 다시 봤으면 싶어서 그 아줌마가 어쨌는데요 나한테 와서 물 한 병을 사 마셨거든 물값 못 받았어요 아니야 천 원짜리 돈을 내미는데 그 아줌마 오른손에 화상 자국이 크게 있더라고 내가 아는 여자인 것 같아서 누구 옛날에 옛날에 데리고 노셨수 별놈의 소리 그런 여자가 어딨어 아무래도 그 여자 같아 수상하네 그 여자가 대체 누군데 말을 못하고 끙끙거리시나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잖아 오죽하면 지하철에 불내는 인간도 있고 기사가 눈을 둥그렇게 뜨고 매점 주인을 바라본다 밑도 끝도 없이 끔찍한 소리는 살기 싫으면 혼자 죽지 왜 애만 사람들을 죽여요 매점 주인이 입을 다문다 20여 년 전 무작정 상경에 막노동을 시작할 때였다 빗물 스미는 옥탑방에서 아내와 갓난아이와 근근히 살고 있는데 그곳을 어떻게 알고 아버지가 올라와 술주정을 해대는 것이었다 아내의 비아냥거림에 몇 대 올려 붙였더니 아내가 그대로 집을 뛰쳐나가 버렸다 아이는 빽빽 울고 분유도 떨어지고 에라 죽자 마음먹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독이 올랐다 왜 나만 죽어야 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만 죽고 세상은 멀쩡해야 해 이왕 죽을 것 여러 사람 같이 죽자 싶었다 석유통을 가지고 전철에 올랐다 전철 바닥에 붙고 라이터를 당기면 그뿐이었다 그날 따라 전철 안이 한산했다 비어있는 자리도 꽤 있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졸고 있었다 전철 안이 아늑한 것이 이를 버릴 기분이 나지 않았다 일단 빈자리에 앉았다 석유통을 다리 사이에 끼고 주위를 돌려보았다 옆에 앉은 여자의 손등에 큰 화상자국이 있었다 미안했다 속눈썹도 길고 무척 여려 보이는 그 여자가 자신 때문에 또 한 번 화상을 입겠구나 싶었다 그렇지만 그만둘 수는 없었다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웃겨 젊은 여자의 낯선 목소리였다 매점 주위는 그것이 아직도 이상하다 옆에 여자가 마르거나 그는 얼른 쳐다보았다 아니었다 손등에 화상자국이 있는 그 여자는 왼쪽으로 쿵 오른쪽으로 쿵 고개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깊은 잠에 고라떨어져 있었다 다시 눈을 감았다 여자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다 입이 찢어지네 아예 귀에 걸렸네 웃는건지 우는건지 얼굴 화상하고는 그렇게 패악을 떨어 마누라까지 내쫓을 때는 언제고 마누라 들어오니까 좋아 세상에 저 소주병들 좀 봐 빌어먹을 늙은이 만만한 게 아들 며느리라지만 창피하지도 않은가 그의 가슴에서 나는 소리가 틀림없었다 자신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소리가 아니라면 마누라가 나간 것을 어찌 알며 아버지가 술이 찌들어 사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하는 동안 전철이 종점에 닿았다 사람들이 모두 내리고 그 역시 석유통을 들고 내렸다 갑자기 석유통이 부담스러웠다 전철역 한구석에 슬그머니 내려놓았다 그는 쫓기듯 거리로 나섰다 길을 따라 걸으며 생각해보니 죽는 일이 그리 급한 것은 아니었다 아내가 돌아왔는지 확인한 후에 죽어도 늦지 않을 터였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다 정말로 아내가 와있었다 아내가 집앞 골목에 쓰레기를 내놓으며 눈을 흘기는 모습이 너무나 예쁘고 고마웠다 그때로부터 22년 그는 10층 건물의 1층 한쪽 구석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가끔 그는 전철에서 들었던 자신의 목소리를 떠올린다 풀리지 않는 의문은 아직도 있다 자신이 남자인데 왜 그때의 목소리는 여자였을까 세상 참 별놈 다 있어 홧김에 저지르는 일도 너무 많고 그렇죠 뭐 막 살자면 사실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요 휴대폰이 울린다 그는 얼른 휴대폰을 꺼낸다 윤기사님 차 대기하세요 아까 모셔온 분 공항까지 모셔다드리랍니다 기사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매점 주인이 할일없이 라디오를 켠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